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학교폭력은 굉장히 오래된 사회 문제죠.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과거에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이런 의혹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으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매년 청소년 7천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는데요. 여기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대답한 경우가 2015년 4.6%에서 2016년 6.4% 그리고 2017년에 6.5%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400만 명 정도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경우가 지난해 5만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1.26%였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이런 앞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조사보다는 다소 적은 수치 같지만 이게 전수조사고 또 설문 유형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두 결과 모두 피해자 수가 많고 또 그 수도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에 관련된 조사였고 가해여부에 대한 조사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정부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요.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만 3천여 명, 전체의 0.3%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모두 설문조사에 솔직하게 대답했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또 자신을 가해자라고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나타난 수치보다는 좀 더 많지 않을까 추측이 되긴 하지만요. 정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만 3천여 명, 그 전체의 0.3%라고 했는데 이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들은 멀쩡히, 심지어는 화려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에 국민 대부분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학창시절 학교폭력 경험으로 평생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과학적으로 또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기 또래한테 이런 학교폭력을 경험했던 피해자를 보면요. 심리적인 변화를 넘어서 신체 구조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영국 킹스컬리지 런던 대 연구를 보면요. 연구진이 14살에서 19살 사이 청소년 682명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뇌를 스캔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5% 정도인 36명이 또래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뇌에서 경막이라는 곳과 미상핵이라는 부위가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뇌에 이런 일부 변화가 나타난 학생들이 불안감 증세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뇌의 특정 부위의 부피 감소와 불안감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요. 연구진은 이런 변화가 청소년의 동기부여 정도나 민감함 정도 등 불안감과 연관된 행동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력 경험자들의 뇌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의미라고 연구진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또 뿐만 아니라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같이 연 단위의 망성적인 폭력에 노출됐던 피해자 몸에는 이런 염증이나 호르몬 변화, 또 대사 반응까지 이룬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네, 글로벌 의학기관인 볼터스 클루베 헬스라는 이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입니다. 여기 연구지들은 피해자들의 이런 신체 변화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후 우울증이나 당뇨, 또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린 시절 만성폭력에 노출이 되면 유전자 기능이 심지어 변해서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양상도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해자들은 워낙 어렸을 때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의 말을 해도 이미 피해자들의 뇌와 몸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참 주변을 보거나 최근에 어떤 연예인 학교폭력 사태 이런 걸 봐도 너무나 그들은 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실제로 가해자는 어떤가요? 네, 이제까지는 가해자의 인생에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학교폭력이 가해자 입장에서도 제 살 깎아먹는 행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하는 이유를 보면요. 장난으로 했다라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친구가 하니까 따라서 했다, 아니면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정말 사소하고 비합리적인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이런 장난으로 한 일이 본인의 인생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독일 마르틸로터, 할레, 비텐베르 그대 연구인데요. WHO의 조사 자료 8년치를 분석을 해서 독일과 그리스, 미국에 사는 청소년 3천여 명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졌고, 또 그리스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그 중간이라서 이렇게 세 나라를 택했다고 연구진이 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양상이 세 나라와 모두 비슷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겪은 현상 또한 똑같았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 문제는 만국 공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알코올 섭취량과 흡연량이 모두 높은 경향에 있었고요. 특히 여성은 이런 복통이나 두통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 심리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높았고요. 또 주변 환경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등 사회 환경에 불만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인생 전반이 부정적이었다는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팀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후유증을 겪는다는 결과가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고요. 또 어쩌면 학교폭력 방지의 전략을 짜는데 이번 연구 결과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은 피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가해자의 삶도 망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제3의 인물인 방관자가 있잖아요. 혹시 이들에 대한 연구도 나왔나요? 네, 이번 정부 조사에서 보면요. 지난해 학교폭력을 역격했다고 답한 학생이 3.4%에 달했는데요. 학교폭력 목격 학생의 알림이나 아님 도움 비율은 68.2%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히는 학생에게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경찰 등에게 알린 학생들이 여기 포함됐는데요. 한편 모른 척했다고 답한 비율은 또 30.5% 정도였고요. 같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답한 경우도 1.2%였습니다. 폭력에 반응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무엇으로 갈라지는지 연구한 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 연구진이 가족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말리는 경향이 높았다고 했습니다. 학생 9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자신의 가족관계가 좋은 상태라고 느꼈던 학생 그리고 자신과 선생님의 사이 관계가 좋다고 느낀 학생일수록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답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폭력을 말리겠다고도 말을 했고요. 선생님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됐다고 느끼는 학생은 폭력을 목격했을 때 방관을 하거나 아니면 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가정과 학교에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폭력에 대한 반응을 결정짓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른의 역할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이번 연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다 큰 아이라고 해도 결국엔 미성숙한 미성년자잖아요. 주변에 가족이나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참 이번 얘기를 들었을 때 가해자도 고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 조사가 좀 알려져서 조금이라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